안녕하세요 마스터운 입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바로 여기 레드카펫으로 가고 오늘 소개할 곳은 발레아주 마취 로얄살로 승인하세요 첫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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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레아주 첫번째 타나카산 간파이 간파이 첫번째 죽인다 하나 둘 셋 드디어 로빈쌤이 자릅니다 욕 larva 갑자기 로이비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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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로비쌤 소감이 어때요? 시원합니다 시원해요? 니가 더 시원하다 시원합니다 따라와 염색 들어갑시다 egem 앙 염색 차이 이런 자 발레아쥬 손브레로 들어가 보자고 요비쌤 손브레로 하고 좀 밝게 다나카스타일로 들어갈 거니까 다나카스타일로 일단 부분 하이라이트를 놓고 전체적으로 좀 톤을 밝게 들어갑시다 좀 화려하게 좀 티 나게 할거지? 네 이렇게 들어가고 하이라이트 칩이 들어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알oit 한 번 더 생각해도 그거보다紀가 없지만 굉장히 좋은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드디어 샀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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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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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레벨 정도로 하고 엠비 계열로 내추럴 브라운으로 들어갈거에요. 내추럴 브라운으로 들어가고 토닝으로 원터치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원터치로 쭉 이제 다 도포가 끝났구요. 여기서부터 뿌리 살짝 떼고 협조 Jasmine 엠비